내일 모레 이틀 동안 서울발 전화가 갈 거예요. ARS 투표를 하시게 되는데요. 그 전화 꼭 놓치지 말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민주당의 경선에 새로운 감동,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주시리라 믿어요. 그리고 한 가지. 저는 기호가 4번이지만 3번이 빠지는 바람에 세 번째 칸에 들어가 있어요. 이거 중요한 포인트. 네. 숫자는 4라고 쓰여 있는데 칸수로는 위에서부터 세 번째 칸이 한가운데입니다. 그냥 이름 읽으시면 되죠. 이름은 나와요. 한글로 나오는데요. 네. 꼭 잊지 마시고 서울에서 가는 번호 내일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아마도 추석 당일처럼 바쁘거나 그러시지 않을 테니까 꼭 투표 모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.